어 나 이제 라디오 끝나고 들어갈 거야 오늘 어 너무 고생했고 나도 이제 들어가서 어 식구 잘 거니까 잘 자고 꾸메서 봐 안녕 어 나 이제 일 끝났어 어 뭐해 아 집이야 밥 먹었어 아 밥 나는 먹었지 밥 챙겨 먹으라니까 내가 그럼 지금 맛있는 거 사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와 안 본지 너무 오래됐다 진짜 많이 보고 싶은데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같이 밥 꼭 먹자 보고 싶어 사랑해 아 3개월 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춥다 오늘 밥 잘 신고 먹었어 날씨 쉬우니까 오스 따뜻하게 있고 금방 갈게 난 기다려 어 여보세요 어 아 나 지금 이제 퇴근하지 어 아 그래 아 그랬구나 어 나도 그래 아 그나저나 밥은 먹었니 아 너무 늦은 시간인데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알겠어 또 일로 갈게 음 안녕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금방사 그럴 때가 있잖아 나 내가 작아지는 기분 말야 넌 작아지지마 안녕 오랜만이지 나 원래 퇴근해야 돼 즐거웠어 재밌었어 오늘도 안녕 안녕 여러분 네 저 이제 드디어 퇴근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내일도 힘들 거예요 화이팅 안녕 여러분 어 나 지금 끝났어 나 이제 집으로 가 응 아 밥은 아까 먹었고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가 밥 사갈게 너 좋아하는 걸로 알겠어 이따 봐 어 잘 있었어 나 이제 퇴근해 얼른 들어갈게 화장이 많이 번졌다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널 볼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다 얼른 들어갈게 이따 봐 안녕 안녕 지금 영수 끝나고 이제 숙소 갈 거야 음 배가 왜 이렇게 고프지 가면서 빨리 뭘 먹어야 되겠어 너도 빨리 자고 잘 자고 어 자꾸 여기 쳐다봐 자꾸 얘 뭐야 안녕 다음에 또 어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또 보자 영상 계속 찍어야겠지 안녕 화이팅 안녕 어 방금 라디오 끝나고 이제 어 내 스케줄 다 끝났다 이제 집 가서 쉬어야지 하루종일 집에 있었어 밖에 좀 나가서 놀아 알았어 들어가면 또 연락할게 어 나 이제 오늘 하루 마쳤어 오늘 하루 어땠어? 괜찮았어? 어 오늘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춥더라 따뜻하게 입고 집에 무사히 들어가길 바랄게 그러면 내일 또 연락할게 안녕 아 내가 보여줄게 있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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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